안녕하세요 몬스타기어 커스텀 순행 핏인 노벨을 주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밴딩 동관으로 제작된 커스텀 순행 관련 핵심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동관 컨셉을 내기 위해서 순행 파츠들과 led를 전부 실버를 세팅을 하였구요 우선 밴딩 실버 동관의 맑은 은색은 깔끔함과 안전 유지성이 높아서 최근 들어 트렌드가 되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도로 꺾어진 파이프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초기 디자인 기획 시 합리적인 수로 구성이 되기 위해서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간단히 수로 경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냉각수의 흐름은 하단 펌프에서 그리고 그래픽카드로 그래픽카드에서 메인보드로 메인보드에서 다시 라디에이터로 들어간 후 두개의 T바이러스 캡슐 물통을 통해서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이 된 레징텍 파이아는 오픈케이스로 보신 바와 같이 꽉 찬 수로 구성의 커스텀 순행 빌드뿐만이 아니라 3열 일체형 순행 케이스에도 적합한 디자인을 연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동감 밴딩 구조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로 쳐지는 상황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수평과 수집값을 측정하여 나온 결과물로 48시간 이상의 에이징 테스트와 누즈 테스트까지 진행돼서 그 결과가 패스가 된 제품만을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의 세팅값은 바이오스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명한 냉각수 교체 시기는 보통 최대 2년이며 냉각수 교체 시기에는 가능하면 내부 세척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세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판매점으로 다시 보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직접 냉각수를 리필을 하시는 경우라면 상단 압력 피팅을 제거를 하시고 냉각수를 조금씩 조금씩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각수 드레인 작업은 이 배수 밸브를 통해서 빼내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새 냉각수를 넣으실 때는 가급적 같은 컬러의 냉각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냉각수는 투명한 냉각수입니다 그 밖의 주의사항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충격을 조심하셔야 되며 수평과 수직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냉각수의 유속이 관찰되는 디지털 플로우 인디케이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순환되는 냉각수의 유속 정보를 직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내부 압력을 제거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유속 유지에 도움이 되시고요 커스텀 순행 제작시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전부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최대한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가 있지만 컴퓨터도 전자제품이다 보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즉각 사용을 멈추시고 고객센터나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해주셔서 조치를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박스나 그리고 본체를 포장하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